자, 2페이지 정문법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동사의 중요성을 너무 많이 강조해 왔어요. 그쵸? 이건 조금 좀 색다른 어프로치 인데요. 그냥 동사와 문장 종류만을 따로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동사와 관련해서 한번 이렇게 연관을 지어 봤습니다. 동사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자, 앞에서 이제 절이나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동사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아, 동사가 있구나. 어디서 동사를 봤다 그런 건 최소한 절이거나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해서 아니, period가 마침표가 찍혀 있거나 다른 마침표와 같은 것들 question mark이나 exclamation point, 느낌표, 뭐 아니면 colon, semicolon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완벽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절 문장이 단이라고 봤을 때 문장의 종류에는 문장의 종류에는 이렇게 단문이 있죠. 대문자로 시작해서 한동사에 그냥 마침표가 딱 찍혀 있을 때 이제 대문자여야 되죠. 다 대문자입니다. 물론 모든 문장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문이 있고 복문이 있고 혼합문이 있습니다. 중문이라는 건 등위 접속사로 연결된 걸 말하고요. 이거는 종속 접속사로 연결된 걸 말하고요. 혼합문은 뭐겠어요? 이거는 중문과 복문이 같이 있는 거죠. 앞에 두 가지 복합문이. 그래서 혼합문 또는 혼문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접속사가, 등위 접속사 하나, 종속 접속사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절 문장 단위가 여기 나오고요. 그래서 보통 simple sentence 단문이죠. 대문자로 문자, 모든 문장은 이렇게 이거에 대한 얘기, 단문만이 아니라 모든 문장이 그렇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해서 마침표 등으로 끝낸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접속사에 좀 신경을 쓰도록 하십시다. 자, 두 절 또는 문장 단위 사이에 접속사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접속사가 일곱 개의 등위 접속사가 있습니다. and, but, or, for, nor, so, yet. 이게 미국 아이들은 fanboy 이렇게 외웁니다. fanboy.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 순서대로 해놨어요. 우리가 어떤 and, but, or, 제일 먼저 배우고. 주의해야 될 게 전치사 for가 등위 접속사로도 쓰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른 곳에서는 콤마가 있는 게 원칙입니다. 없어도 그렇게까지 뭐 이상하게 보이지 않는데 so만큼은 항상 콤마 so 이렇게 외우세요. 예, 콤마가 없으면 완전히 틀립니다. so인 경우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접속사하고 또 이런 게 왔을 때 뭐가 어떤 접속사가 올까요? 복문인 경우죠. 아까 이거는 등위 접속사일 때는 중문이라고 그랬고 종속 접속사에는 복문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게? Subordinate conjunction. 종속 접속사냐. 엄청 많습니다. one, w, one, h. 이게 뭐예요? 의문사 또는 의문사가 의문사절이 돼요. 그러니까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대문사도 다 되죠. 이게 관계대문사, 관계부사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개네들도 다 접속사로 쓰이죠. 그 다음에 that, as, because, if, though, although, even if, 엄청 많습니다. 여긴 또 after, 시간을 나타내는 after, before, 이것도 다 종속 접속사 물론 자세하게 하면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은 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원인, 조건, 양복, 시간, 장소, 엄청 많습니다. 방법, 그렇죠? 그게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명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당연히 두 개 있어서 하나는 등이 접속사고 하나는 종속 접속사가 오면 중문과 복문이 합쳐진 혼합문입니다. 혼합문 또는 혼문, 등이 접속사. 당연히 당연히 동사가 몇 개겠어요? 세 개가 나오겠죠. 물론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안에 이 end로 두 동사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서 뭘 했다. 그러면 가서 뭘 한 거는 이 안에서는 또 그 동사 두 개가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게 일어날 수도 있고, 동사를 아니면 가서 뭐 하고 먹고 뭐 하고 했다. 그러면 동사가 세, 네 개가 또 올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이제 동사끼리의 연결입니다. 단순하게 한 문장 속에서, 또는 한 절 속에서. 이제 그런 거하고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종류와 동사를 초점으로 한 문장의 종류, 물론 다른 포인트에서 이제 다른 컨셉을 가지고 문장의 종류를 강의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